괴물을 덩굴로 채취해 가지고 지금 화산둥에 씹니다 이 야끼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 마음먹었을 때 바로 채취해야 됩니다 이런 이제 조금 높은 산에 있는 괴물을 덩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야산이나 그늘 쪽에 있는 괴물을 덩굴라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예 잘 준비해서 간지란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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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